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. 자 이번 시간 완자 통학과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봤는데요. 자 이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, 이 완자에 대한 수강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저는 개념 강의는 어떻게 풀어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, 문제풀이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 바로 수강 대상이 누군지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완자 통학과학 교재, 아주 유명하죠? 자 이 통학과학 교재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 자 이 완자로 저와 함께 통학과학을 진행하고 싶은 모든 학생은 네, 이 강의의 수강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교재와 선생님 강의로 통학과학을 모두 완성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수강 대상을 한번 정해봤고요. 그러면 선생님이 완자 통학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쏟아지는데 이 첫 번째,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. 선생님, 선생님의 강의는 되게 많이 있던데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시는 이 완자 개념 강의는 선생님 강의와 어떤 것이 다른가요? 뭐가 차별화되어 있습니까? 라고 이걸 많이 묻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이 완자 OT에서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구분을 해드리는데 자, 선생님의 우아한 출발이다라고 하는 이 강의는 이제 입문을 하는 강의고요. 보통 여름방학, 겨울방학을 이용한 이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됩니다. 또는 아주 빠르게 통학과학을 훑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 수가 굉장히 짧은 강의가 우아한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좀 빠르게 이제 좀 선행을 한다라는 느낌이 우아한 출발이고요. 이제 완자는 어떤 것입니까? 라고 한다면 완자 교재 보셨습니까? 되게 두꺼워요. 그래서 이 완자 교재는 내용 수도, 내용도 되게 많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양도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완자는 단연고 내신 대비를 위한 교재입니다. 그래서 이 완자는 내신 대비용 강의로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완자에서 선생님이 우아한 출발과 조금 차별화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? 라고 한다면 완자는 완자에 들어간 모든 문제풀이를 다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문제풀이?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돼. 아니면 이거 해설이랑 다른 문제풀이는 없을까? 라고 이제 좀 궁금한 학생들이 있죠? 모두 이 완자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완자는 개념이 한 60이라면 문제풀이가 한 40 정도 개념과 문풀의 비율이 되게 많이 거의 비슷비슷하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선생님의 우월한 개념 완성은 또 완자랑은 어떻게 다릅니까? 라고 한다면 완자는 이제 전국적인 단위에 이제 전국 대상,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중위권, 중상위권 정도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데 많은 학교에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고3 교육청 모의고사에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내신에 정말 많이 나와요. 좀 적게 반영되는 학교는 하나의 시험에서 한 수능 문제가 20% 정도고 많이 반영되는 학교는 80% 정도나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수능적 문제풀이 뭐 이런 문제풀이를 원하는 학생들 아니면 수능적으로 문제풀이를 접근하고 싶어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죠. 그런 학생들은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이 좀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을 좀 들으면서 그래서 완자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 내신 대비 때는 문제집 한 권으로 보통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쌤이 추천드리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을 개념으로 듣고 여기 있는 문제가 쉬운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수능 문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쌤 교재의 쉽고 어려운 문제의 사이가 이 완자가 딱 맞아요. 그래서 완자의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같이 공부를 해주면 시험 어렵게 나눈 학교 진짜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난이도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. 쉽고 어렵고 중간에 있는 난이도가 완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단연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우리 학교는 혼자서 공부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학교예요. 라고 한다면 완자로 선생님과 함께 풀커리로 가는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완자는 이런 성격의 강의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개념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보겠습니다. 자, 완자의 개념은 보통 본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날개 부분에 또 부연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쌤은 선생님의 강의의 이 순서를 완자 본문에서 진행되는 순서에 웬만하면 다 맞추었습니다. 그래서 본문 순서를 맞추면서 설명을 하고요. 그리고 본문 내용들 보다가 어, 이거 쌤이 개인적으로 날개에 있는 것보다 본문에 더 들어갔으면 하는 좀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요. 이 교과서별로 지역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또 날개에 있어요.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본문을 다 설명한 후에 이제 날개 부분도 다 훑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념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. 선생님의 PPT와 쌤의 판서를 적절히 이용을 하면서 개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. 진짜 완자 교재 딱 들고 판서는 좀 하니까 아주 큰 포스트이시나 우리 학생들의 이제 판서를 따라 쓸 수 있는 필기 노트 같이 준비해 주시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본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고요. 간간이 좀 어려운 주제에서는요. 완자의 비법 특강이다 라고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또 수업을 해보니까 이 비법 특강만 본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자, 이제 비법 특강 갑시다. 그러면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쌤이 필요한 경우 비법 특강을 뒤쪽에 뽑아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비법 특강에서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혼자서 이걸 좀 다 다 캐치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모두 다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 쌤이 다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문제풀이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내신 만점 문제가 있고요. 자, 두 번째 실력 업 문제가 있고요. 세 번째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는데 점점점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 앞으로 갈게요. 자, 이 내신 만점 문제로 기본 실력을 좀 소양하고요. 이제 얘를 좀 쌓아서 실력 업 문제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 두 강의는 한 번에 촬영을 해서 한 번에 제공을 합니다. 그래서 단원의 주제마다 다르지만 이 전체적인 문제는 한 30문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30문제를 30분에서 길면 4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을 쓰시면서 해설을 하시는구나 정도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모든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요. 여기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수능형 문제를 좀 뽑아와서 수능 문제를 변형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 그리고 이 문제 내에서 중단원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한꺼번에 또 수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네 공부를 많이 한 후에 선생님과 함께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 정도 하면 쌤이 완자를 어떻게 진행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?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설명했고요. 저는 우리 학생 여러분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세요. 여러분 정도로 생각합니다. nel организ 송